아이씨 아이씨 흐으 반응이 없어 쟤 반응이 없어 쟤 부 noite 은 흠 흠 흠 흠 흠 아이고 피가 많아 파이어 인 더 호울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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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타 얘가 발 뒤꿈치살이 좀 많더라구요 그래서 깎다보니까 과다출일로 죽었습니다 너무 많이 깎았어 파이어 파이어 이게 드랭 세트가 아니라 왕의 가보 왕의 세트거든요 왕 세트 가만 보면은 뭔줄 알아요? 가만 보면 그거 있어 그거 2시리즈가 뭐 우리 계승작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나온 템이 되게 많거든요 2에서 지금 나온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 가본류부터가 일단은 그러니까 루카티엘도 그렇고 세트 전체적으로 다 그거죠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근데 프롬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어도 뭔가 만드는 스타일을 보면은 마치 사생아처럼 취급을 하는 게 있다니까 말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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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너무하네 이상하네 첫 타펜이 안 돼 왜 잠깐잠깐 우선 이상해 뒤잡소울에서 많은 걸 좀 바꿨어 확실히 은사같은 것도 좀 드리고 엘스트 한 병만 좀 주면 좋을텐데 에스트 한 병만 좀 주면 좋을텐데 아 쇼컷 패치를 지금 만나야 되나 주교를 먼저 잡고 와야 되나 주교 은근히 체력 있어야 되는데 저 주교 잡으려면 패치를 먼저 만나볼까 대문 열고 패치 만나고 패치부터 일단 만나자 정분 엽니다 도끼 지금 3강 3강 3강입니다 패치가 이거 아니 레버 안 올리면 패치 안 와요? 레버 안 올리면 패치 안 나오나 보다 그치 레버 올려야 되나 보네 바닥에 그냥 그냥 올려주는 줄 알았는데 내 알기로 아닌데 그냥 올려주는데 원래 레버 올려야 나와요? 나 저번에 레버 안 올렸는데 지가 알아서 올라가 있던데 아 그냥 올려주잖아 어 어떻게 된거지? 원래 원래 올려주거든 맞아 맞아 저기 성당 문 저거 저기는 저 문 통과하면은 올려준다고 내가 들은거 같은데 나 다시 한번 갔다올게 이번에 올라가 있을거 같애 아 올리면 안나와? 아 그래? 어 오케이 올리면 안나온데 그러면 안되지 아 우물서 대화하고 와야된다고? 패치를 먼저 만나라는데? 잠깐만 아 이건 지금 하audio 우울 Cir구 어? 무슨 소리야? 어디에 있는지? 오,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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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원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카타리나? 카타리나 야, 그 오렌지 카라멜의 노래가 카타리나인가? 뭐지? 카타리나 하는 게 있었는데? 아, 뭐지? 아, 카타리나? 맞아, 맞아. 아, 그렇구나. 일로 가면 느린데? 응. 안 돼요, 정신 차려요. 아, 씨. 유리스님 10만냥 감사합니다. 아, 이 분 왜 이러셔, 이 분. 아니, 이번 달 시청률 받았거든요. 어, 안돼. 유리스님이 또 10만냥 크게 쏘셨네요. 감사합니다. 10만냥이면 얼마죠? 네, 10만냥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아, 왜 필요했어? 감사합니다. 땡큐! 아! 피켜! 야! 야! 참. 일단 온오드 행복 스위치 켜고 갑니다. 렛츠고! 정신차려. 야, 원래 내가 가요에... 가요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예. 아니, 길이 어디여있구나? 원래 이렇게 멀었나, 여기가? 원래 나 무슨 숏컷을 열었던 것 같은데 말이야 올라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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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를 먼저 만나겠습니다 재량시간이 뻥치지마 딴 사람은 몰라도 올려놔도 된다는데 올려놔도 된대 난 저번에 안올렸었긴 했어 저번에 어떻게 됐냐면 주교를 깨고서 정문 갔다오니까 올라가있더라구요 이거 퀘스트를 어떻게 하냐 상식적으로 내가 봤을 때 디자인을 잘못한 것 같아 아, 다시 한번 저는 칫팔라이니 제가 이 칫파라이니에 내가 이 칫파라가 소원의 잭셋이 바로 그 넓은 잭셋이 그 넓은 잭셋이 잭셋이 제가 꽤 비쥐 참치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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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대를 기다려 잠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읚 흐으으으음 잘라 최대한 갑자기 어... 어... 왜 이 작은 조얀트는? 뭐? 왜 이 조얀트는? 왜 이 조얀트는? 왜 이 조얀트는? 왜 이 조얀트는? 험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안 건너가고 때려잡았대 카씨은 뭐로 넘겨버렸어 깜빡했습니다 깜빡 그 다음에 바로 양파면한테 가면 되나? 아니면은 패치를 안 나와야 되나? 패치를 만나고서 바로 돌려주면 되나? 짜파자 좀 잡으면 뭐 주냐고요? 몰라요 뭐 죽겠죠 와 싸인봐 싸인씨 다크소울에서 이 정도 싸인해볼 줄이야 야 죽여잡는데 아 여기가 근데 핫플레이스이긴 하다 맞아 야 죽여잡는거 얼마 안걸리니까 그래그래그래 나도 여기 태양 이거 녹아다 여기서 해야겠다 개꿀인데 이거 진짜? 잘하고 있어 터키 으흠 택 개꿀 개꿀이네 이거 우와 대박이다 이거 잠깐만 야 이거 대박이야 대박이야 아 이런 이런 방법이 있었어 오 대박이네 이거 너무 빨리 일어났네 근데 너무 빨리 일어났네 근데 마법으로 다 지지고싶다 마법으로 다 지지고싶다 이거 그 다크스토트 신심 신심자들이잖아 맞다 그쵸? 신심자들이 이런식인데 아따 엄청 부호했었네 진짜 이 소리 저게 오렌스 소리인데 뭐지? 뭐지? 삑 아 웃어 아 웃어 나 보고서 부수 맞아요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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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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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얜 어둠 속속이라 잘 데미지가 안 맞춰 후우 후우 고마워 원 어 뭐야 저저거 한마디 있네? 아 저거 맞으면 저주 맞고 죽네 바로 근데 이건 저주해도 망자화가 안되네 일로 가면 여기 어디지? 일로 가는게 맞나? 맞을걸요 데미지가 안박혀서 딴거 들어야될거 같다 뭐가 좋을까 그레이트클럽에 강화하는것도 괜찮아보이고 아니면 광역으로 후리는거 요런거 괜찮다 그 어딨지? 그 붉은... 도끼창 그거 붉은자로 할버드 여기다가 성진발라서 옛날의 광역을 다시 찾아야겠다 벼락강화가 좋아보이는데 황금성진난 있네 빨리잡아야지 뭐야 너 나와봐 이거 밀리네요 가시채찍? 나중에 나중에 아니 기량이 뭐... 데미지가 안나와 야 할버드 뒤에 잘나온다 할버드 뒤에 잘나와 송진은 1분 가요 송진은 1분 약포는 약포는 한 7초? 7초인데 두방 때리면 사라져 그니까 7초동안 유지가 되긴 하지만 안쓰면은 두방 때리면 바로 사라지고 1초만 사라질수도 있어요 약포는 솔직히 왜 있는지 난 이해가 안돼 그니까 완전 즉발로 걸리는것도 아니고 시전시간이 필요하거든 근데 격렬하게 전투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키 더 누른다는게 오바긴 하죠 아 잠깐만 약포는 대형 무기웅이라고요? 글쎄 근데 그건 별로 글쎄 근데 그건 별로 뒤치기나 페링 성공했을때 쓰는거라고 야 솔직히 그럴시간도 없을걸 바로바로 앞잡을 해야 이게 저기 승부가 나지 저기 한방에 쓰러줄게 하아 아 으압 딱해 이렇게 뒤에 안나오는데? 뒤에 안나와 이거 이건 좋긴한데 이건 좋긴한데 잠법정리 해볼까? 아 에이 뒤에 안나오는데 예를 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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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암 암 어 뭐야 해골 있으면 빨리 깨긴 하겠다 해골 해골 있어야 돼 뭐야 아하 에엥? 하이 어디갔어요? 에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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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라 좀 나와봐라 좀 나좀 좀 나와봐라 좀 주교님 지킬라고 진짜 야 그만하라고 그거 사이오비스톱을 지지고 싶어요 나와봐라 나와봐라 야 나와봐라 나와봐라 아하아 참씨 야 죽었다 나와봐라 좀 나와봐라 나와봐라 어우 짜증나네 이거 좀 많이 짜증나는데 이거 아 내가 좋아하는 주교세트 저걸로 1회차를 아주 신나게 돌았지 아 몰라 신심자들보다 더 짜증난다 신심자들은 아 뭐 그거는 뭐 보스라고 하기 좀 뭐하고 24000 있는데 일단 여기서 태양계약 만당 찍고 가죠 어차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설립원이 있긴 한데 설립원 잡으려면 좀 시간 걸리니까 태양계약으로 빨리빨리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나를 소환하시게 이게 이상하다 이거 여자가 쓰기에는 좋은 아이템은 아닌거 같아 좋구만 날 소환해 어서 나 성년세트 어디서 먹었어요? 성년세트 있었어? 있었나? 하나 오오 이쁜데? 나 화박리 해도 되겠는데? 풀4 해서만 되냐고 아유 뭐야 야 그만해 그만해 왜 본인은 야 나중에 외모 변경하면 돼 야 보이시아 할 수도 있지 여자가 왜 그러냐 보이시아 한 것도 얼마나 매력 있는데 머리카락 긴 생머리로 하라고? 나중에 바꿀게 근데 왜 그래 나도 생머리 좋아하는데 보이시아 한 것도 나름 좋아 뭐가 목매가 보이시아 이 정도면 야 야 뭐가 보이시아 이게 파수들이라 이게 집에 환상을 갖고 있구만 야 여기 싸이 왜 소환을 안해주냐나 강화 때문에 그런거다 삼강인데 여기 오는 삼강도 안하고 온단 말이야? 말이 돼? 야 그래 애니메이션 그만 보랬지 몸매 호리호리하면서 어? 가슴 큰 여자는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거는 가슴이 크려면 뚱뚱해야돼 마르면 가슴이 없고 근데 우리나라 그 여자들 보면은 어? 되게 호리호리한데 가슴이 큰 여자들 있지 그거는 된거야 그건 된거라고 그거는 어 사람들이 눈만 높아져가지고 야 파수 입장에서 주민등록번호 그냥 2로 시작하면 끝 아니냐? 어? 뭘 따져 자꾸 뭘 뭘 따져 야 신호자키 아이도 솔직히 그렇게 마른 편은 아니야 약간 어 좀 저기저기저기스럽지 오우 아 다정현이 아 거기가 티빈 멍 아직도 ουμε